전입 신고가 누락돼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숨진 서울 서대문구 모녀 사망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가 된 가운데, 아산시가 단전이나 단수 등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섰습니다. 시는 단전이나 단수, 가스 공급 중단, 전기료 관리비 체납이 발생한 주소를 하나씩 확인해 전수조사했으며, 지난 두 달간 위기 의심 가구 2,750여 가구를 발굴해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.